내가 봐줄게 표브 표브 이스풀 내가 봐줄께 흐흡 음... 개치 개치 헉 힐을 받아! 죽어 그냥 힐아 데라! 아이고 죽을 뻔 했다 힐 좀! 힐 넌 강해졌다 돌격해! 돌격해! 그래 좋았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적들 다 젖어버리란 말이야 힐이다 이 놈아 힐 받아라! 아이고! 죽어가는 로봇 살리기 아! 이거나 받아라! 아! 아이고 노프! 안돼! 윈터솔저 온다 윈터솔저 강아제 뽕 맞은 윈터솔저 배빙, 배빙, 배빙 으악! 이거나 받아라! 아! 안맞았다. 윈터솔저 한 명 만들어볼까? 또? 윈터솔저 너는 강해졌다! 가라 윈터솔저 흐흐흐흫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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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뾱 흫 흫 흫 애들이 구만 걸어주면 미쳐날뛰어 흫 흫 흫 아무리 뒤에있던 애들도 굶 걸어주면 앞으로 달려나고 흐흐흫 재밌다 약간 팩 키우는거 같애 우리팀을 큐써주면 팩보고 막 그 그 뭐지? 강아지한테 원반 던져주는거 같애 물어라고 흐흫 흐흫 가자가자가자야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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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는 우클릭 히트스켓말고는 딱히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원거리 힐 해줄때는 괜찮긴한데 딱히 큰 메리트가 없어 이거나 받아라 힐을 해줄게 어? 메그리 백그리 어이구 힐을 받아 에이 흐흑 윈턴살자 궁찼나? 안찼데 아직 나 윈턴살자한테 붙어 다녀야지 고마워 어? 아이고 잠들어라 인터슬리즈 궁찼나? 안찼네 어 원거리에서 힐 해주고 싶은데? 아 야 벽 뒤로 가면 어떡해 이걸 받아 아이고 우리 윈터슬리즈 왜 궁에 안쳐? 잠들어 넌 내가 지킨다 힐을 해줄게 어 궁극기 찼어? 으악 윈터슬리즈 달려 그래 좋았어 윈터슬리즈 달려 잠들어라 오케이 이겼다 내가 내가 이거 윈터슬리즈 만들어줘서 된거 같은데 아닌데? 나 아닌데? 혼자 샷발로 다 했는데? 뭐야 아무것도 안해줬는데 얘 혼자 안거네 예 막판 정클리즈 한번 하고 갈게요 이제 아나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아 근데 이거 궁서준거 빼고는 처치로 안 들어가네 내가 직접 안 때리면